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국기를 앞세운 시위대를 향해 이틀 연속으로 총격을 가해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. 19일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날 전국에서 국기를 든 시민이 시위를 벌였고 탈레반은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. 한 주민은 시위 도중 여러 명이 숨졌다며 다만 사망자는 총격에 의한 것인지 압사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